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4월까지 전시작정톤대권, 일명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날 청와대에서 예비군군주요인사 오찬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장소에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한 참석자는 오찬에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 주요 대도시에 대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비슷한 위력의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북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현재 한미연합사 지휘구조와 작전통제체제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북한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중지해달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늘 그렇듯이 사실, 팩트와 다른 동문수업 형식의 자기확신에 바탕을 둔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전권 전환 후 기존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는 오히려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답이죠. 여기서 미래연합사 체제가 과거의 한미연합사 체제보다도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군의 실상을 잘 아는 군 원로드는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왜 문 대통령은 그렇게 서둘러서 안보 환경이 아주 급격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위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시작전권 해수를 그렇게 서두는 것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무엇인가? 전시의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현재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고 평시작전권은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의 가장 핵심은 미국의 지원군이나 미국의 다양한 무기들이 한국에 공수되어 한반도 방위의 역할을 할 때까지 한국군이 그것을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시작전권에 이전됐을 때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와싱턴에서 열린 한보안보협의회, SEM이라고 부릅니다. 에서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경에 전환을 완결하는 그런 합의를 보게 됩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노병정부부터 시작됐던 전시작전권 한국군으로의 전환 문제가 잠정 중지되고 무기 연장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전시작전권 전환.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2017년 10월부터 전작권 환수움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2017년 6월 한미 양국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의 한국이 대응능력을 갖춘다는 조건 아래서 한국군으로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이루지도록 한미정상은 서로 협력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2017년 6월 달에 한미정상공동성명에서 나온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전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북한 핵에 대해서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러나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 핵의 한국이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안보 환경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보다 훨씬 더 안보 환경이 열악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이 바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보시죠. 2017년 10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당시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당시에 송 장관의 논리는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것도 참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전작권 전환으로 군의 체질과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논리는 옳지 않고 스스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을 때 전시작전권이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능력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논리가 뒤죽박죽되는 그런 한국의 지도자들의 발언에서 너무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생각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201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전작권 획수를 아주 강조합니다.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도 아주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두려워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국민이 군을 신뢰하는 것도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사실이 아닌 주장을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인 거죠.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져야 북한이 더 두려워하겠죠. 그게 진심인 겁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식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이 추진된 것은 2018년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부터 공식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또 다른 안보 면에서의 취약함을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이 2018년 10월 달에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로부터 전시작전권 회수 작업이 전환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의 논리가 뭐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보면 이유나 논리나 근거의 바탕을 두지 않고 추진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논리나 근거나 이유를 만들어내고 논리나 근거나 이유가 없이도 추진되는 것이 아주 일상적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현실보다도 명분이 정책 추진의 기준이나 잣대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위가 더 중요한 거죠. 이상이 현실이나 현재의 실력보다도 상황보다도 독립국가라면 당연히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명분론이 전작권 전환의 대단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명분론이 강한 거죠. 북한 핵이라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력적인 위협 앞에서 한국군이 처한 것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이처럼 돌변한 안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은 한국이 가져야 된다. 이런 명분론이 전작권 전환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보 환경이 북한 핵을 가진 것과 가진 기 전에는 엄청난 대변형에 속하지만 가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기 전에 가졌던 전시작전권 횟수에 대한 생각을 적지 않는 겁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군이 미군에 너무 의존적이라는 불신이 갖고 있습니다. 의존의 근본 원인은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전쟁을 한국군 스스로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의존성 문제, 미국의 의존성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과 일반 국민들 사이 큰 관객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한국군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턱 없는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전작권 전환을 우리 한 국민들은 스스로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지 않을 때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능력이 되면 자연스럽으로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실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란 것은 안보상의 공백을 초래하고 북한에게 잘못된 그런 신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믿습니다. 한미연합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장은 전작권 전환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위중한 상황에서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북한 핵의 전시작전권을 우리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죠.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군사정보와 핵우산 등 학장 억제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자존심보다도 국가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쪽이 책임을 더 맡아야 더 안전할 수 있고 북한 정권에도 훨씬 더 위협적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주장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군 관계자들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 다른 정치적인 목적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임기 내 전작권을 해소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는 그런 이유겠죠. 그 밖의 다른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오늘은 이야기를 마무리할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고려하지 않은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문정부의 전작권 전환에서 두 가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올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가 특히 최근에 급격하게 변한 안부 환경 다시 이하여 북한이 핵을 직접 행사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핵을 없는 사람들이 전시작전권을 어떻게 행사하냐. 두 번째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체제에서 예를 들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가 되고 미래연합사령부가 생기게 되면 사령관이 한국군이 되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에서 유사시에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한국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문제에서도 맹악하지 않는 겁니다. 늘 우리 사회에서 지적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전작권 해수에도 명분론이 현실론을 압도한 경우에 해당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현실정치를 나 정책을 대하는 사람은 명분보다도 현실이 어떤가 라는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